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3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분노와 공감이네요 물질과 반물질처럼 분노와 공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 동시에 let in은 들여보내다죠 하나를 들여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허용해야만 합니다 다른 하나가 가도록 허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동시킬 때 비난자를 공감 안으로 이동을 시키게 될 때 여러분은 멈추게 하죠 그 사람의 분노에 찬 폭언을 멈추게 합니다 완전히 그 자리에서 즉 이거를 즉시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어떨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존재하는 사람 그 방어자의 입장에 존재하는 사람 즉 방어하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 처음에 이 인간 펀칭백 이걸 샌드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동네북 이 인간 펀칭백은 즉 방어의 입장에 취하는 이 사람이겠죠 방어하는 이 사람은 좌절감을 느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나 그녀가 즉 방어하는 이 사람이 바깥쪽을 이제 바깥쪽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아무리 아무리 그나 그녀가 바깥쪽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무지한 공격자 비난자가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 즉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그 사람은 즉 공격 하에 존재하는 그 사람 즉 방어하는 그 사람은 주로 있게 됩니다 어떤 상태에 어떤 상태에 조용하죠 조용한 겨우 통제한 분노의 상태에 있게 돼요 됐나요? 이를 꽉 불고 겨우 이렇게 통제하는 그 분노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갑작스럽게 예상치도 못하게 그 비난자가 공격하는 사람이 알게 돼요 얼마나 슬프고 화가 나고 무섭고 외로웠는지 그 방어하는 사람이 느끼게 되었을지를 알게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동맹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방어하는 사람은 이제 뭐하게 느껴요? 내가 이해를 받는 거죠 비난자에 의해서 이해받음을 느껴요 그리고 대절 전체를 느껴요 그들이 있다라는 것 동일한 편에 같은 편에 있다라는 것 이 대절 전체를 느끼게 될 때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겠죠 Depend against 그러니까 뭐뭐에 맞서 방어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어자의 벽 그리고 그 방어자의 벽과 함께 그의 말 못했던 말 못했던 분노와 좌절감이 사라져버려요 됐나요? 공감을 받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이죠 느끼지 않는 두려움과 증오 그 비난자를 향한 두려움과 증오를 느끼지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이 안도감은 자연스럽게 촉발시키겠죠 엄청난 돌진, 감사의 돌진이니까 엄청난 감사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을 촉발시키고요 기적적으로 그 사람의 조용한 분노가 바뀌게 됩니다 용서로 바뀌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즉 용서를 넘어서서 뭐로 바뀌게 되냐면 자발성으로 바뀌게 돼요 뭐하겠다는 자발성? 일하겠다는 자발성 그 해결책을 향하여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는 자발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